더블킥의 새로운 걸그룹 모모랜드가 드디어 데뷔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GS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둘, 셋! 개최한 스피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비글매력 주희입니다! 자첨 반전 매력 나윤입니다! 완소 여친별 제인입니다! 활짝보다 기나는 연유입니다! 와인이 아인입니다! 상례 낸시입니다! 등장 비타민 케빈입니다! 서바이벌을 통해 데뷔한 모모랜드!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려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짱하고 나쁜 남자에게 심장이 쿵하고 떨리는 그런 감성을 저희 모모랜드만의 상품과 귀여움으로 표현되는 멜로드 팝 댄스 모습입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편의점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GS25에서 애용하는 제품이 있나요? GS 편의점에서 과자를 되게 많이 사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버터 갈릭 팝콘이랑 인절루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완전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주세요! 스티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모모랜드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편에서 GS 편의점! GS TV에서 함께하세요!